평범한 고등학생이 주요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딱 준비 세팅만 하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대비가 되는 전형이에요 보려고 하는 게 대학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을 보내고 싶은 대학이 있어야 돼요 아버님 아들내미 어떤 대학 보내실 거예요? 광주교대 그러면 광주교대 입학 처음 페이지에 들어가서 광주교대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내 아이의 재능과 능력 가운데서 그것과 연결되는 게 뭐가 있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입시 전문가인 윤윤구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조언이 뭐냐면요 열심히 공부해요 이건 최악의 최악의 도와줄 게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안 됩니다 그건 코칭도 아니고 멋도 아니에요 절대 금지 그래서 뭘 도와줄까요? 이 아이가 어떤 장점이 있고 그 대학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연세대 라인이에요 연세대만 보는 게 아니라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이렇게 건국대가 공통 연구에서 발표한 거고 이게 되게 괜찮아서 지방 거천 공립대들이랑 교대들이 대부분 이걸 차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의 우수함을 강조하겠다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3년 동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기만 하면 웬만하면 붙거든요 이제 다만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건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저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대학은요 대학 교수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학과를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원한 학과의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보겠죠 그 대학 교수는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상한 말을 적어놓으면 얘들이 우수하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한 걸 적어야 돼요 학업 역량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저 수학 능력이 진짜 메스메릭스 생각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요 스스로 그러면 학업 역량을 체크하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대학이요 학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탐구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탐구력을 강조해요 근데 부모님들하고 대학의 온도차가 이런 데서 나와요 전년도까지 이게 탐구력이 아니고 뭐였냐면 탐구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탐구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 학부모 학원이 뭐 했게요 탐구는 애매하니까 빼고 활동을 한 거예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와장창 떨어지는 거죠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탐구요 탐구 탐구 네가 어떤 탐구력 능력 역량을 가지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면 가는 거예요 그걸 증명 못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냥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치세요 빨리 적으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뉴 영어예요 뉴가 뭐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영어예요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라고 치세요 검색창에다가 이거 치시면 책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책자 다운받아서 제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아까 정유빈쌤이 이야기했던 게 똑같이 부모님들 학생한테 적용됩니다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탈락 탈락 이거 무조건 탈락이에요 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읽었다는 착각 안다는 착각 절대 안 됩니다 뭐 하시라고요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지 궁금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궁금하셔야 돼요 그게 궁금해지면 내 딸 내 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학생부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생부는 이전의 학생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신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어요 왜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마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조합수가 8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A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B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의 반영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교과 활동이요 무조건 교과 활동이요 그리고 이 학생이 무엇을 선택했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절대 쉬운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학생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렇게 대부분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대학 입학사정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보는 장면은 학생부는 이렇게 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학생부는 내 아들 내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의 학생부죠 그 고등학교의 학생부죠 그 반의 학생부죠 의미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 대학은 이 학생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뭐 정보가 있어야 평가하죠 정보가 없으니까 이 학생 뭐예요? 판단보류예요 판단보류는 그냥 탈락이에요 내가 널 감히 평가할 수 없어 다른 데서 평가받으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에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학생부가 나의 이야기로 충만하려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어볼까요? 중간에 있는 글자 시작 제가 전국에 중학교 고등학생 중학생들 만나고 학부모님들 만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다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 아들은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 뭐라고요? 호기심 선생님 제 딸은요 와 진짜 막 세상 모든 게 궁금해요 그렇게 했죠 초등학교 때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그냥 호기심이 아니에요 제발 해는 왜 동쪽에서 뜰까요? 그딴 거 아니라고요 지적 호기심 공부한 것으로 호기심을 발전시켜가는 모습을 본다고요 근데 제가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를 보면 학생부가 호기심으로 넘쳐나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호기심으로 넘쳐나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대학이 원하는 건 지적 호기심이라니까요 그걸 읽는 대학 교수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요 지적 호기심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게 만들 것이냐 내지는 내가 이 아들과 이 딸과 어떤 책을 읽고 그 궁금함을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이냐 이걸 코칭을 하는 거예요 딸이 책을 안 읽어요 아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같이 읽으세요 빼박이죠 일주일에 분량 정해놓고요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막 쏟아내세요 제가 진짜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거의 기적적인 입결을 만들고 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교일의 최고의 입결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미친듯이 질문하거든요 미친듯이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보면 도망을 가요 복도에서 절 만나면 와아 이러면서 뒤돌아서 가요 한 번 잡히면 끝까지 울 때까지 질문하거든요 부모님도요 똑같은 책도 똑같이 읽고요 똑같이 질문 내가 부모님들이 그 분야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올해 저희 학교 학생 지도하면서 제가 되게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라고 저는 정말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아는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도 제가 진짜 무식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올해 제가 우리 저희 학교 학생 가르치면서 장래 미생물 책을 읽었거든요 저 문과예요 장래 미생물은 좀 많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뭐예요 쟤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궁금한 걸 계속 물어요 걔가 뭐라 뭐라 답변을 하거든요 못 알아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지가 답변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하시면 돼요 집에서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하게 돼요 왜? 지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해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과정을 반복하는 순간 완벽하게 똑똑해져요 그러면 대학이 뽑아가요 제가 그래서 기적적인 아이들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호기심이라고요 무슨 호기심이라고요 제발 제발 직접 호기심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강의들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 저희 지역은 안 그래요 이런 진짜 많이 들어요 저희 학교도 원래 안 그랬어요 포커스는 뭐예요? 여러분이 뭐 했냐고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네가 뭘 했니 대학에 보는 건 이거거든요 전 이걸 했어요 그럼 우수한 거잖아 그럼 학교 전 저희 학교가 저희 지역이 좀 그래서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불학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교시켜줘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기 학교를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딸 지금 다니는 중학교 마음에 들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자의 고등학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욕하고 끝나면 이 학생은 지적 호기심이 제로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걸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대학이 우수함 인정하고 뽑아가는 거예요